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미소지는 날 남주 예수로 인해 새 생명하던데 남주 예수로 인해 전부 그 하던데 남주 예수로 인해 이렇게 노래 부르네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인가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미소지는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새 생명하던데 난 주 예수로 인해 전부 그 하던데 난 주 예수로 인해 이렇게 노래 부르네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새 생명하던데 난 주 예수로 인해 전부 그 하던데 난 주 예수로 인해 이렇게 노래 부르네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어찌나 찬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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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나 사랑하니 애 쏘니게 된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